뭐에 상관없이 외더 뭐뭐인지 아닌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존재하는데 뭐에 노업이 이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지 더 건강한지 또는 둘 다 아닌지 둘 다 아닌지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다 있다는 걸 그것들에 뭐가 있다는 걸 뭐 더 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다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많아졌다 노업은 노업은 더 많은 사람들을 뒷받침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죠 뭐하기 위해서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요구하는거죠 뭐해주는 그들을 서스팅 유지시켜주고 지탱시켜주는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서포트해주고 더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거죠 네 에스메이트는 다양한데 에스메이트 추정 추정은 다양하죠 물론 하지만 증거는 가리키는데 증가를 가리키죠 뭐의 증가 인구의 증가를 가리키죠 그렇죠 네 100에서 500만명의 사람들로부터의 진가를 가리키는거죠 이게 맞니 이거 어 이렇게 하는거 네 자세 from a to a 에서 b 까지죠 100에서 500만명의 사람들로부터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저 물년이 100만이니까 100만천만일죠 수조의 수 수 수억의 사람들 수억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원수가 뭐죠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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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나면 농업이 뭐 되면 설립 설립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네 100에서 한 1500만 정도 있었던 세계로 있었던 인구가 수억명으로 늘어나게 되는거죠 그리고 더 큰 인구는 단지 의미하는게 아니지 뭘 의미하는게 아니야 증가하는 네 증가 모든것의 사이즈의 증가만을 의미하는게 아니죠 뭐하튼 사는데 더 큰 시리얼박스를 사는거같은 대가족으로 더 큰 가족으로 위한 더 큰 시리얼박스를 사는거같은 모든것의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게 아니죠 그것은 가져오는데 뭘 가져와 퀄리티틱 질적인 변화를 가진거죠 방식에서 어떤 방식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응애하죠 뭘 의미해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응애하죠 이번엔 실험 되겠다 그치 그리고 특별히 뭐했을때 이 사람들이 뭐했을때 세덴트리 했을때 세덴트리 정착 생활했을때 그게 특히 질병에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의미하는거죠 이 사람들의 그룹들은 또한 뭐할 수 있냐면 음식을 저장할 수 있죠 오랜 기간동안 음식을 저장할 수 있죠 우리 집이 시합으로 또한 안무장 전체죠 단순치 단순치 그렇게 하는것이 만들어내는데 사회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거야 가진자와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를 가진 사회를 만드는거죠 그렇죠 이거 시원하게 좋나요